음악 딕싯은 라틴어로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딕싯은 게임판, 토끼 모양의 말, 숫자 토큰, 그림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판은 상자 안에 붙어 있으며, 0부터 30가지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다른 토끼 모양의 말은 총 6개가 있으며, 토끼 모양의 말과 색깔이 같은 숫자 토큰이 색깔별로 6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카드가 총 84장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색깔의 토끼 모양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말을 점수판의 0칸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선택한 토끼 모양의 말과 색이 같은 숫자 토큰을 가져갑니다. 숫자 토큰은 1번부터 6번까지 있지만, 게임에 몇 명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토큰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명이 게임에 참여하면, 숫자 토큰은 1번부터 4번까지만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카드를 잘 섞은 다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각자 6장씩 가져갑니다. 남은 카드는 뒷면이 보이도록 하여 더미를 만들어둡니다. 차례마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야기꾼이 됩니다. 자신이 손에 든 카드 중 한 장을 선택한 뒤,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려놓은 카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카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이야기꾼 마음대로입니다. 사랑과 같이 한 단어로 된 말도 좋고,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해와 같이 긴 단어나 문장으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영화나 노래 제목, 속담 등을 이용해도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들고 있는 카드 중 어떤 카드가 그 이야기와 어울리는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 이야기와 가장 어울리는 카드를 한 장 골라, 그림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내려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카드를 내려놓으면, 이야기꾼은 바닥에 놓인 카드를 모두 섞은 후, 앞면이 보이도록 일렬로 나란히 펼쳐놓습니다. 그런 다음, 이야기꾼은 자신이 가진 숫자 토큰을 이용하여 카드에 번호를 매깁니다. 이제 이야기꾼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야기꾼이 냈다고 생각하는 카드를 찾아내면 됩니다. 이때, 자신이 가진 숫자 토큰 가운데, 이야기꾼이 냈다고 생각하는 카드와 일치하는 숫자 토큰을 골라, 숫자가 보이지 않게 이야기꾼 앞에 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숫자 토큰을 내려놓으면, 이야기꾼은 다른 사람들이 내려놓은 숫자 토큰을 해당하는 카드로 옮깁니다. 이제 이야기꾼은 자신이 낸 카드가 어떤 것인지 밝힙니다. 그리고, 왜 그 카드를 그렇게 설명했는지도 말합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자신이 왜 그 카드를 선택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야기꾼이 문제를 너무 쉽게 내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꾼이 낸 카드가 무엇인지 맞췄다면, 이야기꾼은 0점을, 나머지 사람들은 2점씩 점수를 넣습니다. 반대로, 이야기꾼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어 이야기꾼이 낸 카드가 무엇인지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야기꾼은 0점을, 나머지 사람들은 2점씩 점수를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만 정답을 맞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답을 맞힌 사람과 이야기꾼이 3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꾼이 낸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에 누군가가 숫자 토큰을 놓았다면, 그 카드를 낸 사람은 놓여진 토큰의 개수만큼 점수를 얻게 됩니다. 점수 계산이 끝났다면, 각자 얻은 점수만큼 점수판에서 토끼 모양의 말을 이동시킵니다. 점수 계산이 끝나면, 사용한 카드를 한 곳으로 치웁니다. 그리고, 카드 더미에서 새로운 카드를 한 장씩 가져와, 손에 든 카드를 다시 6장으로 만듭니다. 다시 게임을 진행할 준비가 끝나면, 직전 이야기꾼의 왼쪽 사람이 새로운 이야기꾼이 되어 게임을 시작합니다. 카드 더미가 모두 떨어지면, 게임이 끝납니다. 이때, 토끼 모양의 말이 가장 멀리 이동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며, 이동한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만약, 카드 더미가 떨어지기 전, 토끼 모양의 말이 마지막 지점까지 도달했을 경우에도, 게임은 끝나며, 이때에도 이동한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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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Alyssaazeb 서다며, purpuse에서zwischen slider은점으로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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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에пар introduces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